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작품은요. 잠보 만보 32카운트 4월 작품입니다. 택이 두 번 있고요. 릴 스타트가 한 번 있습니다. 뒤로 돌아서 제대로 설명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 오른발 앞으로 웍, 왼발 웍, 오른발 웍, 왼발 사이드 포인, 왼발 뒤로 백, 오른발 백, 왼발 백, 오른발 터치,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번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포인, 왼쪽으로 돌면서 롤링 바인 하겠습니다. 왼발 4분의 1, 턴 스텝, 오른발 2분의 1, 턴 백, 왼발 4분의 1, 턴 사이드, 오른발 터치. 2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3번 섹션 3. 다시 왼쪽으로 4분의 3, 턴 갈게요. 오른발 웍, 왼발 웍, 트리플, 오른발, 왼발, 오른발, 다시 왼발 웍, 오른발, 웍, 왼발, 스텝, 오른발, 다시 왼발. 카운트 하겠습니다. 섹션 4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삼바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오른발 뒤로 백, 왼발 백, 오른발 백, 왼발 투게더 자 4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1&2, 3&4, 5, 6, 7, 8 자 풀카운트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정면에서 12시 보시면서 풀카운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른발 오른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4, 5, 6, 7, 8 자 택은 두 번째 월과 일곱 번째 월에서 32 카운트 하고 6시 방향 가면은 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택 설명 드릴게요 제자리 재즈 박스 하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자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킵스 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택 카운트 하고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두 번째 월과 일곱 번째 월 32 카운트가 끝나면 6시 방향에서 택 두 번 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16카운트를 하고 다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월 리스타트까지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1, 2, 3, 4, 5, 6, 7, 8 자 데모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3, 4, 5, 6, 7, 8 5, 6, 7, 8 9 10 9